미성년자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을 속여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내기 위한 혐의로 붙잡힌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6대를 경찰이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관련 사진과 영상이 수백 개에 달하고 확인된 피해자가 수십 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과 함께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